좀 음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사실 기분이 제일 좋아요 목소리는 고유의 타고나는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저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감정 변화에 따라서 곡들이 또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할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